ㄹㄹㄹㄹ 맛있냐? 응 나는 왜 왜 왜 왜 왜 왜 물이 더 안 깊어졌는지 다 알아 왜 알아? 니가 세 번씩 안 왔잖아 진짜? 응 응 난 또 맛있냐? 응 어휴 천천히 먹어 하나씩 저기 닭도 있는데 그래서 목이 많다 물에 들어가서 물에 앉아서 먹어 목이 그래 목이가 안 물어 응? 야야야야야야야야 삼촌도 먹자 우와 삼촌 어쨌든 괜찮아 왜 개구리가 이 안에 있을 거야 그래서 개구리가 확 확 확으로 잡아먹을 거야 진짜? 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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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 절까지마 하핳 함촌도 먹을 거야 응 안 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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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새끼 그냥 맛있게 먹으세요 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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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 으이 북항산인데 아 벌써 물이 이렇게 금방 말라 버렀네 으이 맛있게 먹고 인사 인사 한번 하고 인사 잘 먹었습니다 으이 으이